만나서 반갑다 또보 고장났다 왜? 고장났다고? 왜 고장 났나? 인사하겠다 말도 해야지 말도 어디 인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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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오냐 오늘도 인형 오늘도 오늘 오늘 좋아했어요 만나서 반갑다 호쇼 호쇼 반갑다 하다 고장났다 로봇 마치 고장났다 고장났다 여기에 각지에 부딪히면 돼요. 봐봐요. 이렇게 뽀뽀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여기 여기 아빠 손가락을 여기 하나씩 넣고요. 엄마 손가락을 여기 아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 이쪽 트렁크를 이렇게 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요. 아 그렇게 내면 돼요? 오 그렇군요. 변신할 때는 이렇게 해요. 아 알겠습니다. 보터야. 여기. 여기 이거 있죠. 아빠 여기. 이렇게 하면 돼요. 오 이게 분리가 되는군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꼬지 마. 많은 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여기 바퀴. 여기 바퀴 있죠. 배울 거예요. 완전히. 바퀴를 여기 바퀴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빼면 돼요. 나는 엑스트라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요. 엑스트라. 움직이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또 장치 안이 같죠. 여기 먼저 이렇게 빼면 돼요. 여기 이거 있죠. 여기를. 좀 이따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여기. 여기 이거. 그러면.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물. 세서. 다시. 꼬지면 되겠습니다. 여기 트렁크를. 꼬진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도 만들게 됩니다. 아. 잠시만요. 어. 이거 벌써 다 만들어졌네요. 우와. 멋있다. 여기 토끼 있죠. 네. 여기 토끼가요. 네. 황금 토끼에요. 아. 그렇군요. 여기 위에 토끼가 올리면 돼요. 아. 그리고. 여기. 여기. 이거 검은색 있죠. 네. 그 꼬지 마르고 베개입니다. 아. 여기 보다 너무. 이거는. 여기. 꼬지입니다. 아. 한 다음에. 여기. 좀 더 화면 됩니다. 여기. 발 있죠. 발이요. 응. 발을. 이거 먼저. 뗀 다음에요. 여기 한쪽. 뗀 다음에요. 좀 이따가 이거 더 보여 드릴게요. 그냥 오늘은 그것만 보여줬으면 하는데요. 한 다음에 이건 좀 이따가. 제가 Fat Li가 이렇게 한다면. 뗀 다음에요. 편seen. 이렇게 한 다음에요. 취한 다음에요. 그냥 한 다음에. 화台灣 한 다음에 여기로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try. 발 손 있죠.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바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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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얼굴 잡은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돼요 아, 그럼 로봇이 다 된 건가요? 네 으아, 완성이네요 그 다음에 어디에 한번 볼게요 다 찔께요 나는 여기 이렇게 토끼를 꽂으면 이렇게 됩니다 토끼를 옆에 놔주세요 네 우와 잘했습니다 안녕